네 지금 10조합을 해봤어 제가 탁구공이거든요 탁구공 10조합을 해봤습니다 잘 보시고 1번 16번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10조합 3번 15 24 26 33 38번 9번 15 16 20 29 3번 11번 14번 7번 16번 22번 29번 35 44번 20번 28번 32 36 4 13 6번 18번 16번 18 30번 36 38번 5번 11번 16번 19번 23번 24번 3번 9번 18번 20번 23번 37번 12 14 30번 39 42 44번 네 10조합입니다 14 30 14 15 16 16 아멘 아멘